제 이름은 정리야고, 이거는.. 정리야. 몇 살? 저는 8살이고, 이거는 언니가 제 생일 선물로 만들어 줄 거예요. 어떤 언니? 제 언니예요. 아우, 언니 있지? 언니 크지? 언니 몇 살이야? 15살이에요. 15살이고, 넌 8살이고? 와.. 오빠는 13살이고. 오 마이 거시. 그래, 너는 되게 귀엽게, 귀염둥이겠네 집에서, 막내라. 오케이, 그거는 와.. 얘기해봐, 뭐야? 그리고, 제가 막 예전에 언니꺼 먼저 만들었을 때, 저 이거를 생일 선물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, 언니가 안 된다고 했는데, 막 서프라이즈로 하려고 만든다고 한 거예요. 아, 그랬구나. 언니가 진짜 잘 만들었다, 야. 그래서 진짜 너 좋았겠네? 생일, 언제, 어느 생일날 해 줬어? 작년에, 아, or this year, last year? 아, this year. This year, yeah. September 20th, 그러니까 제 생일은 September 24th에 해 줬어요. 아, 진짜 생일은 September 20th에요? 네, September 24th에 해 줬어? 오케이. 언니한테 진짜 고맙다고 그랬어? 언니꺼는 하얀색이고, 코는 핑크색이고, 언니꺼는 리본 없어요. 언니꺼는 리본 없고? 와, 너무 좋다. 고마워요. 박수! 오케이, 넥스트! And then I already bought the dollarраз soap dieбы that I bought. You should be looking at tha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